감사합니다 앵콜이요? 정말 앵콜 외쳐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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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저도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앉아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차게 박수 많이 많이 쳐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제가 그러면 앵콜곡 들려드리기 전에 선물을 좀 들고 왔는데 우와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모르고 세 개밖에 안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퀴즈를 낼 거예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 분만 말씀해 주시고 답이 맞으시다면 선물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퀴즈는 천안에서 태어나셨고 3일 운동을 하셨어요 3일 운동을 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은 언니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 여기 저희 안경 쓰고 계시는 내 애기랑 같이 오셨는데 어린... 네 답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님 정답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천안하면 어떤 과자가 정말 제일 유명이야 아마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 자 그러면 여기 핑크 옷 입고 있는 우리 어린이 답 알아요? 자 답 말씀해 주세요 시작 뭐라고요? 천안 호두과자 정답입니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 건 조금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두 번째 곡으로 제 신곡을 들려드렸는데 제가 아까 분명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그 제목 아시는 분? 여러분 이쪽도 가야죠 여기 우리 어머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야놀자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우와 야놀자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불렀지만 공연으로 치면 천안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건데 바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야놀자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고 박수도 더욱더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질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메들리를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grass 예상 elect ając 감사합니다.